그러면 이제부터 AWS 서비스 중 하나인 EC2를 본격적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개인 서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EC2를 활용하게 되면 개인 서버를 굉장히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데요. 물론 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서버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루종일 켜놓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세팅이 초심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등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C2를 통해서 개인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AWS의 EC2 Amazon Elastic Computer Cloud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맞는 성능에 컴퓨터 한 대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내가 실물로 배송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버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입문학의 성과를 이 강의에 한해서 말하자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상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C2를 하나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홈페이지 아까 가입을 완료하신 분이라면 콘솔로 이동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콘솔 홈으로 가셨을 텐데요. 저희도 실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측 상단의 지명이 서울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클릭하셔서 아시아태평양 서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이후 상단 검색창에서 EC2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라고 해서 EC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C2를 클릭해서 EC2 서비스란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EC2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하려면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인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래 인스턴스 시작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인스턴스 시작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드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인스턴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인스턴스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에 내 웹서버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 웹서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위키를 일단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위키용 서버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및 OS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주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요. 저희는 리눅스의 하나인 우분툴을 사용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분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세한 부분은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한데 GPU 옵션도 있고 여러가지 설정이 있지만 우리는 프리티어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1년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세팅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유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도 저희가 기존의 T2.micro가 기존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서비스를 최대한 무료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인 기존 세팅 그대로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했다면 키페어 로그인 부분에서 새 키페어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로 구성된 키페어는 인스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열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페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키페어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꼭 입력해야 할 값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는 EC2에서 이 키페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EC2 키페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 유형은 RSA로 그리고 프라이빗키페어 형식은 PEM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키페어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생성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롭게 생성을 하진 않으려고 하고요. 키페어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페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페어는 추후 SFTP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 생성해 두는 것이 편하며 다운로드된 키페어 파일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키페어 파일은 단 한 번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실하거나 삭제를 해버렸다면 새롭게 키페어를 재발급받아야 하니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키페어를 이제 발급을 받으셨다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되었다면 네트워크 설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화벽 부분에서 보안 그룹 생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위치 무관 0.0.0.0.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요. 여기도 8gp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러면 인스턴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한 것이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면 이대로 창을 종료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결제 알림 생성 버튼을 눌러서 알림과 관련한 설정까지 마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프리티어를 통해서 약 1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둘 필요가 있죠. 결제 알림을 생성해두면 AWS에서 1원이라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각 알림이 와서 그 결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알림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프리티어 사용량 알림 받기에 체크하고 그리고 결제 알림 받기에 체크를 한 다음 본인이 연락을 받을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기본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결제 알림 설정이 완료됩니다. 결제 알림 설정